자 반갑습니다. 마주군과 아이 둘. 마주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일차. 오늘도 천낙을 꾸미는 날입니다. 이렇게 꾸미다가 언제 원정대에 떠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게요. 원정대는 언제 떠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천낙을 꾸미고 빨리 장비를 얻어서 원정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here we go. 시작. 갑시다. 당장 난 집을 지어야겠어. 빨리 빨리. 이거 참 다운가 많이 자랐네요. 알.. 죄송합니다. 자 누..누구께서 누나클이 뜨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네 빨리 끝내드리네. 아 이거.. 이거 내 문이지만 참 얍.. 얍하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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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자 일단 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문 세게. 우왕좌왕. 이거 왜 정글이야. 와..씨.. 언제 이렇게 나무가 자랐냐.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화사할 템이 있습니다. 뭐요? 바로 침대라는 물품이구요. 아..잼잼잼. 나는 지금 집이 없어서 침대가 있으나 마나야. 제가 아인 지우개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저요? 여기 나무숲에서 나무 캐고 있어요. 임시회관 쪽에 있나요? 응. 임시회관 쪽에 오면 나무 덤불이 있을거야. 나무 덤불. 임시회관. 잘din.? 으ㅡㅡ. 뒤돌아 봐주시겠습니까. 에. 알이 지우개 입니다. io60 MC bertirin. 반중갱이라고 할 거예요. phin 상태. grated 안쪽. 어머님 위해lebihając 말이죠.. 사라카냐 제빼로 solicit.. 뱀아간다. 하만. 샘이.. 참나무 문은 참 신기하다 뭐 좀 떨어졌나요? 여기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저에게도 침대가 생겨줍니다. 이 침대를 빨리 설치하고 저 빌라무는 나 바깥에서 구하러 가야되 밤마다 자야겠구만 와 캐도 캐도 끝이 없어 아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안걸리면 부금 틀렸어요 안걸리는 부금 안걸리는 부금 틀렸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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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심한거 이제 살아 됐어 딱 됐어 으아악 도끼가 부러졌다 나무 도끼 어? 저한테 도끼 몇개 있는데 나무 도끼 다 하고 만들면 돼요 그때 그거 언제지? 어제 마주구님이 죽으셨을때 저한테 다 죽었거든요 아 모든 양도는 제가 다 먹어줍니다 나갈 크리퍼 으하하 그 놈의 크리퍼 이거 저럴 초록색 색물 이렇게 어 안 돼 야 너 왜 이러니 아! 노래를 안들고 있었군요 뭐가 심심하다 했는데 이런 이런 노래를 안들고 있었군 자꾸 체력이 딸린다 빨리빨리 마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해야될게 광석을 구해서 갑바를 만들어야 돼 갑바 갑바 내 나무 피하겠다 우리 마을들 안 죽었나 몰라 뭐 살아있을꺼에요 그래 맞을때 여기 센터 여기다가 마을 회관을 지우면 되겠네 그거 물 메꿔야될거 같아요 연못 어디서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강물쪽에 있을꺼에요 여기 있네 피 2건 남았어 아니 왜 그러세요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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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석탄이 없어 석탄이 없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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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텔레톤 소리 들렸어 방금 일단 고기 만들어야겠다 오 우리 말들아 아주 잘 살아있네 여기 석탄 고기 한마리만 구워놓을게요 쓰기 없어요 스케.. 스켈레톤 잘있어 너는 갇혔어 저 고기 하나만 먹을게요 이 불... 이 불... 불길한 소리 뭐지? 응? 크리퍼 터지는 소리? 무언가 소리가 났어 거기는 먹고 주방을 먹고 자, 그리고 마을회관 될 곳을 전부 다 돌로 깔아야지, 바닥을 음... 구운 돌 아니면 주연돌이야? 주연돌 구운 돌 깔다가 암 걸릴지도 모르 그... 한... 파이브 코어로 돌리면 되게 빨라요 파이브 코어? 파이브 코어? 파이브 코어? 파이브 코어로 돌리면 되게 빠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만큼만 만들면 되겠지? 고기가 구워지는 걸 기다린다 파이브 코어? 파면철llen 이의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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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꺼 키워 쪼 아 apter 펫 푸 거 얘 geral Life 빰빰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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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뭍지네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뭍지네 자와조찬하지마쌍 네 죄송합니다 저이 그릇이간 없고 빨리 마요에 가야 되 일단 저 지붕만 완성하면 집이 완성됩니다 안쪽 데코레이션은 나중에 해도 되니깐 아 그냥 마을회관 내 집할래 아 2층에 마을 집하시고 그거 하시죠 모로탕 만들까? 1층 마을회관 보통 모로탕을 가면 제일 꼭대기가 자기 집이야 흐흐흐흫 보통 그래 가라 그냥 빨리 빨리 아 이 뭐야 이 정글나무 아 이파리 꺼져라 잠오십시오 아니 정글나무 이파리만 나의 토모다치 사메요 왜 자꾸 이러니 너 왜 자꾸 돌아가니 저기요 어 먹었다 휴 아 아 잠시오 어 음 오늘 만들고 으흐흑 자 컷 잘 만들었다 오 오 오 오 짜자 쨌쨔아 뚜 뚜 뚜 뚜 뚜 어우 자장나무 그 끝 나왔다 엑떼이 갖고 있고 실 김치 석탄 갖고 있고 가위 갖고있고 가위 갖고있고 맞췄니 아 잠시만 나 일로 왜 들어왔지? 안 들어와도 됐는데 됐다 아유 이 나무가 방해를 많이 하네 저기요 내 돌멩이 왜 가져가요 에? 저요? 아 돌멩이 부숴더니 먹었어 어? 방지 안 먹었어요? 질을 만들어야 겠어 드리겠습니다 육심냉이 우와 어? 구멍이다 구멍이다 울자 오이차 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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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었구나 이것도 캐야겠다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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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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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음~~ 딱 좋구만 어디순가 해골의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였지? 아 맞다 여기 내가 막아놨지 해골 있는데 안돼! 스켈레톤! 스켈레톤 여기 안에 있어요 안에 어? 진짜 큰일났어요 저 어떻게 내려가지? 아 여기 나무가 있네 안돼요 스켈레톤 징 안돼요 남해우 됐어 완성했다 내 버섯집이 완성됐어 저기 구석구석 우리 불을 좀 짚입시다 예예 물 짚어야지 몬세가 나오는게 그러니까 와 여기 물 넣으면 모의탕인데 여기 온천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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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허 자꾸 떨어진다 여기 함정이 있네 우리집에는 함정이 써요 아아 자꾸 떨어진다 이거 나중에 저희가 지옥가서 발광석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발광석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옵시디언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 그러니까 호방을 구합시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언제 원정을 떠나 이래가지고 일단 제가 채석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어? 이거 말 이거 뭐야 이거 말 이게 팔판이었나? 가마판이 그거죠 네 그 그거 자아 됐어 나는 돌을 캐면서 점점 이제 땅을 파야되겠다 어 여기 채석장 있어요 채석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횃불을 좀 주세요 됐다 횃불 여덟개 있어요 여덟개? 우리 횃불이 좀 시급하구나 지금 석탄을 빨리 켜야될 것 같아요 됐쨰 여기 석탄 내가 많이 넣어놨을텐데 왜 석탄이 다 어디갔지? 아 석탄 나한테 있네? 흐흐흐흐흐흐 나한테 보니까 80개가 있네 흐흐흐흐흐흐흐흫 앗 내시네요 아 그때 크리퍼 터지면서 내가 다 먹어 그 주변에서도 다 먹었나 보네 막건요 벌써 자봐 보자보자보자보자 철괴도 있네? 그러면 나도 집에 밑에다가 뭔가를 지어 놔야겠구나 그럼 저는 채석장으로 가는 길을 우리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집 밑에다가 농장 좀 지울께요 저는 땅굴맨입니다 아 이거 조약돌로 그냥 땅 저희 마을 땅을 다 저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약돌로? 아니면요 그 호박 얻으면요 그 호박 밑에다가 횃불 놔두면은 호박에서 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길로 만들죠 그거 조합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그게 호박이 있어야 돼요 저희는 호박이 없죠 어 스테이크가 없구나 아 썩은 고기라도 먹어야 되겠다 어 저 닭고기 3개 있어요 드릴께요 아 식중독 걸렸어 아을회관에 계시나요?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아 식중독 냄새 나 지금 닭고기를 먹었는데 닭고기가 안 먹어졌는데 이거 먹은거에요 여기다 아이템을 놔두는거야 아 그래요? 이런 왜요? 야대 야대 자 보자 횃불 불을 줍시다 횃불 나한테 말아 필요한 말이에요 일단 나 곡괭이만 들고 저 한번 여행좀 떠나고 올게요 너무 멀리 가지말고 여기를 농장으로 해야겠다 어 뭐야? 석탄이다 아 맞다 나 횃불 안책이 없구나 어 고기가 없어 나 중간에 횃불 얻으면 돼 빨리 밀을 얻어야 돼요 그 젖소를 데리고 와야되요 아마 밀을 잘 자라고 있을겁니다 우와 소탄 많은데? 뒤로 어딨죠? 엄청 많네 여기요 여기요 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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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저클나세요 왜요 갇혔어요 왜 잘했어요 어 나 갇혔다 안돼 갇힌 이유를 말해봐요 옴타리 속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승이요 부셔 어 철이다 철 오 철이다 기균님 살려주세요 부셔요 안돼 오 여기 어디야 재미난거에요 이거 부수도 점프를 못해갖고 두개 부숴야 돼요 신세카이를 찾았어요 두개를 부숴어요 어 밀 다 자랐다 밀 다 자랐어요 아 저 말이구나 깜짝이야 도미가 있어요 엔더맨즈 자 일단은 이제 철곡갱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 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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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좀비 요 좀비 야 좀비 네 어 뭔가 와리가리 하고 있어 어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경험치가 내 눈앞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어 아 어지러워 왜 경험치가 안 먹어지고 내 주위를 와리가리 하고 있지 알겠 아 엎 아 아 도미 네 녀석 이 녀석이 내 밀 한개를 헉 여긴 어딜까 네 컴퓨터가 얼마나 안좋으면 왜 이러지? 빨리 덩크컴 덩크컴 아 들어왔는데 미지의 세계에 갇혀버렸어 아 자꾸 말이 방해하네 아 사냥중기자님 마라 아 아 뭐야 아 공격받고 있다 비균음 비균음 빨리 오세요 좋았어 잡았어 유지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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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오징어 좀비 오징어 좀비 오징어 좀비? 얼굴이 마을 주민입니다 어 그 근처에 도시가 있다는 소리인가? 아 마을이 있다는 소리인가? 오징어 오징어